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목상 오늘 예레미야 3장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랜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숱하게 외쳐온 사람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반역자여 내국노로 몰아붙이면서 모질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하는 말을 지겹게 듣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전한 말을 빌미로 나를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됐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았지 그렇게 진작에 내 말을 좀 잘 듣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오름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이라도 들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울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폐허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식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을 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도 더 슬프게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걸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를 보면서 끝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그가 비록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라 해도 그의 곤란과 슬픔 앞에서 나의 오름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을 슬퍼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좋게 보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